반갑습니다. 오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셀티리온 3,161억의 바이오시밀러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었죠. 그리고 휴머시스와 분쟁이 또 일어난 상태고 23년도 상승을 위한 억지 하락이 연말의 마지막 거래일과 그 전 거래일에 일어났습니다. 셀티리온 이렇게까지 하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셀티리온은 없죠. 없는 상황인데 시장을 이렇게 만들었죠. 공매도 세력들이 아주 강력하게 밑으로 밀었는데 2023년도 상승을 위해서 억지로 밀어내린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밀려내려올 이유 없습니다. 셀티리온은. 2023년도는 정말 셀티리온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모멘텀이 많죠. 셀티리온도 모멘텀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2023년 초반에도 제약바이오 부분이 모멘텀을 많이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멘텀이 많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오히려. 다른 쪽보다는 제약바이오가 모멘텀이 훨씬 많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셀티리온은 3,161억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공급계약. 환계사 셀티리온 헬스케어와 계약 체결을 했죠. 지금 셀티리온은 수익성이나 성장성이나 흠잡을 만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2023년도는 아주 큰 변화가 또 준비가 되죠. 정말로 거대한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고농도로 진출을 하죠. 연말에는 램시마 SC FDA 승인을 받아내는 그런 부분까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셀티리온의 성장은 아직 멀었죠. 계속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힘든 상태까지 와있는데 결국은 다시 또 정고점 들고 올라가는 이러한 에너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사 셀티리온 헬스케어와 3,161억의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항체의 아픔 공급계약을 체결을 했죠. 29에 공시를 했고 램시마 EV, 램시마 SC, 트룩시마, 허주마, 그리고 베그젤마가 있죠. 유플라이마도 있고 이제 새로운 약물들이 또 추가가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셀티리온은 매년 새로운 약물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모멘텀이 계속 생길 거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찾는 상승 흐름을 반드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회사 간 계약금은 최근 셀티리온 매출액의 16.54%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이런 소식이 또 나와서 2023년 또 기대가 좀 됩니다. 좋은 소식이 또 나왔죠.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부분이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게 특히 셀티리온 제약은 상당한 모멘텀을 또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감염병 전문가 상하이 주민 1천만 명 이상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 라고 하고 있죠. 정말로 심각합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이탈리아에 이렇게 방문한 중국인들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절반이 50%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일으켰죠.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쪽에서는 전수검사 PCR 전수검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아주 비상을 걸어놓은 상태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인들에 대한 관광객들도 들어올 거고 많이 방문이 일어나겠죠. 미드 코로나로 재난하면서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분위기가 또 제약바이오 부분에는 모멘텀으로 또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백신 회사들도 다시 또 모멘텀을 받을 거고 진단키트 관련 제도는 상당히 지금 거의 뭐 사양 산업 쪽으로 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좀 사실 흘러가고 있는데 중국이라는 강력한 변수가 또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또 이 모멘텀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특히 지금은 코로나에 걸려도 거의 대부분 감기약으로 치료를 받죠. 감기약 해열제에 관련 그런 약물들이 거의 뭐 특히 중국에서는 인당 구매 제한까지 걸었죠.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예살티원 제약 부분은 또 상당한 모멘텀을 2023년도 시작을 할 때 모멘텀을 가질 가능성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은 아주 안 좋겠죠. 그래서 아마존 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해고를 엄청나게 많이 하겠다 라고 공포를 했고 또 실제로 해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구글이나 애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 2023년도 가 되면 인플레이션 보다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 경계침체 라는 부분이 훨씬 더 장안의 화두로 뛰어올라오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은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은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의 해고 그리고 체형을 미루고 최소화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빠르게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완화가 될 거고 기업들의 실적은 아주 좋지 않겠죠. 지금 트위터 본사 이런 부분 보면 일론 보스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고 50%를 해고를 했죠. 이놈 50%를 해고를 하고 실적이 안 나온다. 적자를 보는 부분을 수익성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자르겠다. 해서 50%를 잘랐습니다. 50% 잘라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빅테크들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죠. 약간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트위터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트위터 본사에 악취가 엄청나게 나고 있다는데 왜 나느냐 화장지가 없어서 직원들이 이 IT기업에 출근할 때 화장지를 들고 출근한다고 그러죠. 개인 화장지를 들고 출근합니다. 지금 비용 절감을 크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건물 청소해주는 용역업체와 계약도 중단을 했다. 아주 충격적이죠. 그래서 먹다 버린 쓰레기 냄새들 화장실에는 화장지도 없고 화장지도 없고 이런 상황에 다른 지역 사무실의 임대료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는 조치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3대 데이터 센터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죠. 세크라멘트 시들로 폐쇄를 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인력이 필요 없겠죠. 어쨌거나 적자에서 벗어나고 수익성이 개선하겠다. 여기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연준의 금리 에 대한 스탠스를 좀 빠르게 전화시키는 피보이 나올 가능성을 좀 높여주고 있는 그런 소식들이다. 볼 수 있겠죠. 지금 인건비 외에 다른 지출 항목에서 6300억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니 일단은 먼저 사람을 자르고 그 다음에 이런 저런 부분에서 원가저감 활동을 또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청소업체는 또 사람을 또 자르겠죠. 일자에 줄어드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순식간에 확산이 되면 연준이 또 방향을 바꾸는 움직임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지금 제약바이오 부분이 제약바이오 부분은 이런 일을 할 일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특히 셀트리는 셀트리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 스토리가 아주 확실하죠. 아주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성장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금리가 많이 올린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셀트리는 성장은 지속이 된다. 이게 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는 23년도 22년도 너무나도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21년도 많이 얻어맞았고 22년도 많이 얻어맞았고 2년 동안에 정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3년 차로 접어든 이런 구간에서 셀트리는 또 23년도 는 유플라임 미국시장 진출이라는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고 베그젤마 본격 판매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셀트리는 결국은 주가는 우상향으로 올라서는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휴머시스 셀트리는 일방적 해지다 납기 지원했기 때문에 정당해지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 입장에서는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소식은 아닙니다. 휴머시스는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 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 분위기가 코로나가 확산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쓸 만한 요인은 될 수 없다. 주가 차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는 지금 주가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밑으로 끌어내려 졌는데 상당히 마지막 이틀 동안에 이렇게 움직인 종목들이 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상당히 의도적으로 끌어내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매들하고 외인기관이 의도적으로 박살을 내놨죠. 셀트리는 기가 막히고 이틀 동안에 10%를 뺐는데 23년도에 강력하게 치우고 올라가기 위한 그런 셋업이 진행이 된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셀트리는 제약은 하락폭이 얼마 안 됐죠. 제약은 이렇게 내렸는데 적감에서 들어와서 지금 십자토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감기약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셀트리는 제약은 또 상당히 모멘텀을 가지고 밀올리는 이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